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현장에 뿌린 그 작은 생명의 그 씨앗을 통해 모두가 살아나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다 함께 꽃들도 찬양해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세 뱀 솟아다 눈물 골차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외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그대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세 더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줄 은혜의 줄 은혜의 줄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 입히고 평강에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줄 은혜의 줄 은혜의 줄 은혜의 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줄 은혜의 줄 은혜의 줄 은혜의 줄 은혜의 줄 은혜의 줄 은혜의 prefer 멀어잠아 열매 외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글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꽃을 네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글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주 그대의 주 그대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그대의 주 그대의 주 아멘 이번에는 지난주와 같이 어린이 찬양인데요 다 함께 박수 주시면서 또 오십을 아는 분들께서는 함께 오십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생명 내게 주셨네 예수님이 주신 참는 영원 말씀의 시야시 내 맘속에 떨어져 우린 쭉쭉 내리고 쑥쑥 자라나 예수님의 향기가 등검쳐 그 너를 넌 Everest 함께 전도행 열매를 빼놓네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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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깊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네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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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랑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네요 모든 고급 내게 주셨네 예수님이 주신 참 고급 사랑 사랑 내게 주셨네 예수님이 주신 참 사랑 말씀의 시야시 내 맘속에 떨어져 우린 쭉쭉 내리고 쑥쑥 자라나 예수님의 향기를 가득 넘쳐 흘러 흘러 전도의 열매를 내던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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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혼자라고 느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할 수 없는 생각들 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건 실패가 아니야 분명한 너의 신분 놀라운 너의 흔생 주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혼자라고 기억해 너는 알 수 있어 힘을 내봐 하나님의 진압병 너의 너지니 기억해 너는 알 수 있어 힘을 내봐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혼자라고 느낄 때 할 수 없는 생각들 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건 실패가 아니야 분명한 너의 신분 놀라운 너의 흔생 주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진압병 너의 흔생 기억해 너는 알 수 있어 힘을 내봐 하나님의 신압병 너의 거진이 기억해 너는 알 수 있어 힘을 내봐 하나님의 헌향이 너의 사랑의 신주 사랑의 신주 나의 참 대소만 걱정의 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주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동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였네 내 모든 죄 감사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사랑의 신주 나의 참 대소만 걱정은 걱정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달리 사랑의 신주 나의 참 대소만 걱정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달길이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이 주말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의 기쁨 이 주를 위해 사흘이나 승리해 지는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안길 지켜주시니 사랑의 신주 나의 참 대소만 덩정든지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밝힘이 또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 만하네 아멘 이 시간에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전 세계를 향해 일어나서 생명의 복음으로 확산시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그루터기 21세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상 시대를 향한 하나님에게는 세상 살린 하나님의 소원 너 그루터기 빛을 잃어 어두운 이 세상 너의 빛이 필요한 저곳에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어라 전 세계가 그 빛으로 사랑하도록 일어나라 전 세계를 향해 세상은 너를 통해 주의 영광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외부하리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시대를 향한 하나님에게는 세상 살린 하나님의 소원 너 그루터기 빛을 잃어 어두운 이 세상 너의 빛이 필요한 저곳에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추어라 전 세계가 그 빛으로 사랑하도록 일어나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향해 세상은 너를 통해 주의 영광 보리라 일어나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리라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전용수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선포 된 모든 말씀이 정말 잘 바뀐 목과 같이 각인 뿌리 체질으로 되어져서 또 생명의 복음을 확산시켜 나가는 전도 제자 되기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4 예원 중직자 세미나가 돌아오는 1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강사는 정훈주 단임 목사님이십니다 2024년 예원 장학금 후원 안내입니다 차세대 선교사, 목회자, 중직자 2024년 예원 장학생을 위한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모교 사역자 조장 모임이 내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4장 2절 말씀입니다 마이크 좀 올려주시죠 54장 2절 우리 같이 한목질으로 합동하시겠습니다 내 장막의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장막탈을 넓히는 제자가 됩시다 읽어드릴 말씀을 가지고 회복과 번성이라는 제목으로 회복과 번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신자 이방인은 열두 가지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재앙과 저주와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멸망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회복이요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믿는 순간 요한복 5장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 1장 12절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창세기 3장으로부터 회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됩니다 신자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영향력 아래 지별받게 되어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자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자신과 환경과 영적인 배경인 그 속에서 노예 포로 속국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과 전도와 선교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되어지고 돌아와서 이제 장막터를 넓히라는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과 전도와 선교로만 붙잡았다면 겪지 말아야 할 겪지 말아야 할 겪고야 되지 않아도 될 사서 고생할 필요가 없는 포로 생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약만 정확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과거로 돌아가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 젊음이 좋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했는데 오늘은 바뀌었습니다 오늘 만큼은 과거로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나도 모르게 포로, 노예, 소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냐 100%는 안 하지만 자유거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번성 회복과 번성 이전에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절대 언약, 절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언약, 정확한 언약 원래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로 되찾게 되어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노예, 소곡에서 돌아와서 해방되어지는 원래 이치가 원래 이치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이전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게 회복인데 회복되기 이전에 우리가 항상 붙들고 있지만 절대 언약, 정확한 언약을 첫 번째로 우리는 확실하게 날마다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언약이 당연히 여러분 잘 아는 6월절 피바른 그날 애급에서 출급했습니다 재앙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광략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순절이라는 축복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광략하는 동안에 힘들었지만 수장절이라는 1년 동안 농사 짓고 그 복식이 차고 넘칠 만큼 창고에 차고 넘칠 만큼 하나님이 충만케 천국 배경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될 필요 없이 6월절 구원 그리고 광략하는 동안에 오순절 성령의 인도 그리고 수장절 천국 배경을 누린다면 흑암과 불신앙과 창세기 3장 상처에 묶이지 않고 강대국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전도 성교하게 되어지면 노예포로 속들 필요가 없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절대원약은 뭡니까? 여러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왜 예비해 드려야 됩니까? 저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고 전에 말끔히 거울도 보고 넥타이도 더 봤어요 더 이상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절대원약 정확한 원약 복음 이거는 완료가 아닙니다 하늘날 갈 때까지 절대원약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한 번 깨달은 걸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한 번 누리는 걸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원약 중에 언약 갈보리산의 십자가 언약을 날마다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이사여 53장 5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채찍에 맞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매맞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사야 53년 국제례는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갈버리산 연약을 붙잡은 순간 예수님께서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원제 모든 고통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셨기 때문에 내가 대신 해결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스 9장 12절에도 보면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수에 들어간다니라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필요 그것도 우리는 매일 죄를 자백하잖아요 여러분 자백 안 하구나 누리니까 자범죄는 자백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자범죄는 자백해야지 원죄는 끝났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끝난 겁니다 지불했어요 그걸 갈라두신 2장 20절에 보면 2000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받겠다는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못을 박음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죄를 짓게 했던 사단의 그 일을 멸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산의 원약을 붙잡는 순간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불했는데 여러분 만 원 정도 밥값 이중으로 지불하는 게 괜찮아요 그런데 밥값을 50만 원을 지불했는데 또 지불한다 그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어 억울하지 전에 몇 년 전에 보니까 교회 중에서 식사를 했는데 어느 성도님이 밥값을 냈는데 난 모르고 내가 또 냈잖아 나중에 가서 얘기했어 찾아왔어 몇만 원은 괜찮아 몇백만 원이다 큰일 나죠 전에 내가 몇 주 전에 신방하다가 식사를 하다가 카톡에 폐기물 벌칙금이라고 날아왔어요 카톡에 대화하다가 그냥 올또결에 들어갔어 그랬더니 들어가래 인증하래 인증하니까 24 민원 24야 정부 24님 거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들어갔어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다 했어 그런데 마지막 통과돼서 어플 깔으라는 거예요 순간 이건 아니다 계좌에 이금이 몰래 내가 숨겨놓은 비자금이 있거든 빠져나갈 뻔했어요 억울하죠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골로서 2장 14, 15리도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대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권을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무리 갈부리산의 언약을 잡으면 잡을수록 확신이 오지 아무리 갈부리산의 언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조주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음을 믿을수록 우리 속에 자유함이 오지 불안과 두려움과 사단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믿음을 믿을수록 흑암의 세력으로 더 완전히 결발되어지고 자유함이 되지 더 억압하거나 더 눌리거나 더 불안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 이전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절대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서는 제가 신약교회에서는 언약신앙을 읽거든요 그건 한 학기 때도 배워요 엄청난 거라 갈부리산의 언약을 붙잡고 믿는 순간 다 끝난 것입니다 이것을 누릴 때 우리는 그제서야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노예로부터 포로로부터 속국으로부터 방황으로부터 끝나고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것이 되었더다 이게 회복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새것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 체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문제로부터의 하나님 자녀로부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타락된 성품이 완벽하게 다 바뀌었다는 말은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고 그리고 새것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당장 집에 가면 혈기 나오고 화내고 싸우고 비록 자녀들하고는 안 싸웁니다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 그러니까 내 형편을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라 그리고 새것이 되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우리의 체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우리 신분이 그렇게 창세기 3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을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의 체질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체질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아닙니다 에비스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분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원래의 성태라는 말은 그러면서 우리는 감난선 연장을 붙잡고 정말 집중으로 기도한다면 정확한 미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땅 끝까지 증인되라 이게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제자거든요 우리는 분명해요 주부들은 직장에 가면 회사원인 것 같은데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직장에 가면 회사원인데 김대리 김과장이 이거 부려먹는데 집에 가면 아내야 부인이야 뭐 해야 돼요? 요즘 안 하죠 우리 시대는 집에 가면 밥을 하셔야 돼요 아내는 땅 끝까지 증인되라는 말은 전도하고 우리 삶하고 이중이 아닙니다 직장하고 전도하고 캠프하고 이중이 아니에요 그게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현장이 증인의 현장이에요 그게 전도가 쉬운 거지 좀 전에도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사우나에서 가볍게 샤워하고 오는 동안에 새신하는 분에게 도저히 안되겠더라고 월요일부터 이제 줌으로 저녁 9시에 달합방 하자 9시에 이제 학교를 하고 거기에 늘 만나는 또 한 분 또 있어요 기존신자인데 한증방에 들어가가지고 달합방 했지 소방소로 이제 근무하다가 이제 명퇴하신 분인데 저보다 5살 많은데 주의를 예배 드렸냐 주변 몇 년 동안 안 드리다가 저는 장단기 결석자를 회복시켰습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킨 게 아니라 자기 교회를 가도록 내가 사우나 땀빵 흘러면서 저기 이번 주 예배 드렸대 그러면 이번 주 말씀 뭐냐 했더니 나는 이번 주 계절시 비전이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첫째 대지는 보금의 생명력 풍성한 충만한 제자다 그리고 생명의 보금을 확산시키는 제자다 이렇게 들었고 이거를 계속 24시 일주일 내내 생각했다 그 지지난주는 길갓밭 돌밭 가시밭 계속 그냥 되내겠다 내가 든 생각의 길갓밭 그리고 이 돌밭 같은 핏밭과 또 중요한 시험거리 넘어서도록 가시밭과 같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이 넘어가도록 그리고 내가 옥토밭이다 이게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이번 주 뭐 들었냐 죄송합니다 다음 주 돌아가면 알겠습니다 듣고 곡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거다 그 마차 타락방 하고 왔어요 여러분 감난산의 미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 정확한 이정표를 줬어요 우리에게 놀던지 먹던지 자던지 여행 가던지 매일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고 증악한 미션을 주셨어요 이혼론이 아닙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면 오로지 기도한다면 4대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이 우리 생에 한 번쯤 오게 돼 있습니다 4대행전 2장 1절에서 47절 한 번쯤 우리 생에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갈벌산의 언약과 감난산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평생 기도한다면 반드시 오로지 기도한다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전도문 열리고 제자 세워지고 현장에 변화가 오고 성령의 역사 현장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생명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제자의 발검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겨제씨가 모든 씨보다 작지만 큰 나무가서 새들이 깃든다고 이번 주에 보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 식구들 보니까 큰 걸 잡았어 자기 수준 관계없이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깃든 만큼 죄송합니다 마음의 이해도도 찢고 생각의 이해도 찢고 어떤 사람 다 수용하고 인상 안 쓰고 웃고 새들이 깃든 만큼 누가 와도 치유받을 만큼 통 크게 불신함 와도 사냥 와도 그냥 넘어설 만큼 다 그렇게 잡더라고요 저만 잡았나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절대 원약을 절대 정확한 원약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 빵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차근 2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절대 원약 속에 절대 믿음을 가져라 어떤 믿음이냐 성사미 하나님의 비밀 이 성사미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우리 모든 곳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사미 하나님이 이 성사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루틴이 뭐냐 물론 예배입니다 장로님 성사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장로님 저를 보시고 저 눈을 똑바로 보시고 거기 보지 말고 여기를 보셔야 돼요 뭘까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문제가 많고 치유받을 것이 많고 힘든 사람 24시간 보좌의 축복 누리면 지금까지 여러분 잘하고 계신데 문제가 많고 치유받을 것이 많고 힘든 사람은 24시 보금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주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고 있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보호의사 성령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고려사 성령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지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가 심지어 못 박혔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 성령님을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저 보좌에 계시죠 그건 하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찾지 말고 어디서 찾아야 되냐 말씀 듣는 시간과 내가 정식이 기도하는 시간에 영원으로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절대 언약 속에 절대 믿음을 가지고 성사미 하나님이 단순한 말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성령의 능력이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영혼 정신 마음 육신 삶이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조금씩 어떤 사람은 완전히 치유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걸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 성사미 하나님은 너무 성사미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잘하니까 성사미 하나님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분 지금 또 나온 게 칠 망대 칠 이정표 칠 여정 상구상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망대를 누가 세웁니까 성사미 하나님이 여정을 누가 가게 합니까 성사미 하나님이 전도 이정표 우리 삶의 이정표를 누가 주십니까 성사미 하나님이 물론 방법에 대해서는 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어떤 거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컴퓨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본질은 성사미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그걸 본질을 놔두고 또 칠 망대부터 합니다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망대와 이정표와 여정을 성사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언약에 붙으셔야 된다니까 절대 믿음에 붙으셔야 돼요 저는 잘 안되더라고요 뭐가 안되냐면 지금도 그때 누가 가르쳐줬으면 됐는데 성문 영어 기초 학원 갔다가 그만두고 갔다가 그만두고 장로님 만났으면 내가 달랐을 텐데 그리스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3장 1절에는 깊이 히브리스 4장에는 굳게 히브리스 12장에는 멀리 지금 잘 해오셨는데 더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 이 땅에 바올보다 그리스를 더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바올은 빌브리스 3장에 보니까 그리스를 얻고 닫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그 말은 이 땅에 바올보다 예수님을 더 깨달은 사람 없는데 얻었지만 이것을 만정 못한다 얻었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393도 중요하고 7망대 7이정표 방부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성삼의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삶조주를 해결하신 분이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그 그리스를 누를 때 보이지 않는 흑암과 재앙과 저주와 우리 체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방법은 강단 24 거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나는 금요일처럼 메시지 듣다가 깜짝 놀란 게 다이세 감사신앙 초월적인 감사 메시지 듣다가 10편 138편 3절을 메시지 들으면서 놀랐어요 그 주에 사익이 많고 있다 보니까 저는 정해진 시간이 없잖아요 기도하고 집중하고 하다가 보좌의 축복들인 기도했죠 그런데 10편 138편 3절에 뭐가 되었냐면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담하시고 여기까지 좋아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른 때보다 이게 딱 다가오는 게 뭐냐면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딱 다가오는 거라 9주 동안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시험에 대한 것이 있다 아니면 면접을 봐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사회를 봐야 된다 사회분인데 긴장 안 될 것 같아요 내 영혼을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게 딱 한 주 동안 이게 성취되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 여러분 찬송 412장에 보면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평화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혼토록까지 빼먹을 뻔했네 내 영혼부터 갈 뻔했네 영혼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성사미 하나님 중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영으로 우리 영혼, 정신, 마음, 육신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빌버스 4장 6절 7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지난주에 우리 이모님을 위해서 계속 참 많이 했어요 저를 길러주신 분이거든요 83세예요 권사님이셔요 너무 힘들어하셔 또 마비도 오시고 병원에 가셔서 정신줄 놓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김원효 권사님 그 영혼 정신을 잡고 있는 불신함과 상처와 그 흑암의 세력이 침해가지 않도록 혼미하게 하지 않도록 계속 기도했더니 조금 정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불안, 염려, 초조, 집착 다 사라지는 거라 평안이 다 찾아오는 거라 그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지금부터 누리셔야 돼요 계속 누리셔야 돼요 나이 들수록 누리셔야 돼요 나이 들수록 60만 남거든 희불에서 4장 17절을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복 이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절대 원약과 정확한 원약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가지고 성사면으로 비밀을 가지고 보호자의 축구에 붙으셔야 돼요 10분은 그냥 눈 깜빡할 때 지나가죠 기도할 때 르미니트들 물어보진 않았어요 저희도 저희 딸한테 안 물어봤는데 30분은 우리 장로님들 그냥 싹 지나가죠 어떨 때는 컨디션 좋을 때 그렇죠 한 시간은 뭐 전사님은 뭐 한, 두 시간 전사님들은 또 한 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컨디션 좋을 때 그 정도 해야지 안 될 때는 그냥 두 시간도 몸부림을 쳐야 되겠지 왜냐하면 다른 내필임 운동하는 사람들은 기기 운동하는 사람들은 몇 시간씩 하는데 그거 못해요 안 되면 저도 그렇게 안 되지만 그걸 몸부림을 쳐야 되겠지 성사면의 비밀을 보좌의 축복을 23시 누리게 되어지면 나를 넘어서게 되어지고 체질을 뛰어넣는 힘이 생기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권능반다를 했잖아요 힘이 위로부터 오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이론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는 거예요 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 진정한 회복 그러면서 여러분 2사 61장 1절 3절에 보면 이게 여러분 마음 속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내가 지난 과거로 가고 싶지 않다는 게 오늘이 좋아 나는 지난 과거 같이 안 가고 싶어 아우 상체 투성했던 것 같아 지금은 아 지금도 있지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 나은 것 같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 그때 많이 포로되어 있어 생각도 포로되어지고 삶도 포로되어지고 지금은 아 지금도 조금 포로되어 있지 그러나 또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상처로 가득 차 있고 우리 인간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역자들이 생각과 마음이 포로되어 있고 완전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갇혀있잖아요 노임으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슬픔 대신 찬성의 옷을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교육자실 주일날 가끔 내가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 교구 바뀌었기 때문에 정신차려서 가만히 있는데 가끔 교육자실 주일날 긴장이 긴장 보도니까 가끔 푼스떡으로 돌아다닙니다 저는 너무 긴장적이니까 자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가 방정 아닙니다 사역 안 하는 거 아예 합니다 저도 어제도 밤에 밤에 10시 왔어요 긴장하는 것만 자유 넘어갑니다 어쨌든 슬픔 대신 찬성의 옷을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언약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라빵 성사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보좌의 축복 속에 24살 속에 계속 들어가게 되어지면 완전 해결되어지게 되어있습니다 해결 안되면 초월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어야 여러분은 가는 곳에 겨자씨가 아주 작지만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댑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통해서 그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지역에 그 지역장이 그 전사님이 그 대교장이 그 지역의 흑암에 묶이게 되어있어요 성도들의 불신앙에 잡히게 되어있다니까 성도들의 불신앙에 치유해야지 저는 싸우진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제가 인상스러워 싸우지 않은 사람 봤어요 안 싸웁니다 그러나 지역은 반드시 장악해야 됩니다 자 두번째 두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회복과 번성입니다 여러분이 2024년 원단 말씀 내 장막의 터를 넓히라 개인의 장막의 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계의 장막 터를 넓히는 이 사역의 장막도 3인 1조를 통한 3운동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의 장막 터를 넓히는 스타트만 운동 그리고 이게 스타트만은 새가족 정착 장덕이 연속자 예배 회복이잖아요 현장의 장막 터를 넓히는 사천망대 운동 1인 1 다락방이잖아요 2, 3, 7 치유 운동이잖아요 보니까 어떤 지역에 보니까 이래 되어있어요 우리 교구 보니까요 황폐된 구역 살리기 전 구역장 장덕이 연속자 띄엄띄엄 전사님 쓴 거 그대로 읽을게요 띄엄띄엄 나오는 전사 신방에서 모든 구역들 소통하고 예배 회복하도록 새가족 정착 장단기 결석자 예배 회복 1인 1 전도 1인 1 말씀 운동 2, 3, 7 선교 현장의 한 곳에 해외폭 갈 수 있도록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우리 국대교가 다 하고 있거든요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어느 교구에나 지역 신방 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남아있는 영적인 축복이 있다 남아있는 우리의 체질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우리의 미션이 있다 힘내서 3일을 줘 3운동 스타트 망 그리고 4천망대 하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4천망대 하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 영접시켜서 다락방 하든지 한 사람 교회에 들고 와서 정착시키든지 한 사람 나 아까 세신하는 사람 올해가 다락방 하기로 했죠 망대 하나 세워진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여기 전에 할 때 장단 기록서 같이 나가서 했거든요 다락방 하나 열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대교구장 사회가 안 하고 그냥 다락방 때려면 아무리 못 뛰어도 일주일에 일곱 개는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교구장 하지 말고 다락방만 그냥 해라 하루에 하나만 아우 불신자 다락방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기존 신자 우리 성도들 좀 힘든 사람은 그거 안 하고 뭐 합니까 치유받아서 뭐 할 건데요 집중해서 뭐 할 건데 부드럽게 갑시다 자 넘어갑니다 답답해요 제가 어제 갔는데 인천에 지교회가 있는데요 237 인력사무실이요 10명이 와 있는데요 한 8명은 불신자분들이 해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인력사무실을 하면서 불신자 다락방을 지교회를 하는 거라 저는 대교구장니까 한번 와달라 해서 어제 가서 현장보건 메시지 구원에 확신했거든요 저건 완전히 생불잔자들이에요 지역의 전사님 같이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넘겨요 이거는 강화지역 가가지고 내가 양철비장님도 계시잖아요 저 먼 강화지역 가가지고 전도 시스템을 해라 전도 일정비 차라 살 넘고 물 건너자 강화는 더 좋은 데다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저를 보세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번성과 회복인데 이 3인 1조 스타트만 그리고 4천망대 하나 다락방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237 치유운동하기 위해서 이것만 정말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것이냐 여러분 우리 따라해봅시다 장막터를 넓힙시다 이 장막은 사실은요 고림도 후설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여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실 이 장막은 우리 육신인데 육신 속에 담고 있는 우리 영원 정신 마음이 영원의 장막입니다 육신의 우리 육신이 장막이고 더 중요한 소프트웨어는 우리 영원 정신 마음이 중요한 장막 속에 있잖아요 여기 있을 동안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물론 육신적인 장막이 터도 넓혀야 되겠지만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우스 1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베드로우스는 이 장막이 자기 있는 동안에 이 육신의 장막 속에 영원 정신에 담고 있는 이 영혼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사약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겁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아미라 육신의 장막이 있는 동안 영원 정신 마음을 담고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금전파를 위해서 올인하라는 거예요 성삼위하는 비밀을 올인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베드로우스는 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 속에 우리 영혼을 담고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혼 속의 오늘입니다 영혼한 기업 속의 오늘을 최고로 보금 드리면 됩니다 물론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기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중년들은 그게 많지 않아요 영혼 속의 오늘을 잘 살았야 돼 보금을 위해서 올인하셔야 돼 그리고 영혼 속의 영적인 장품을 남기라는 거죠 작품이라는 것은 전도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혼 속의 영적 유산을 남기라는 거예요 이 일에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걸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 2사의 54장 2절에도 보면 우리 같은 말씀에 내 장막들을 넓히면 내 처수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어다 우리 삶을 반드시 하신다는구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사의 54장 3절에 이 회복의 축복을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며 우리 후손들이 전도와 성교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2사의 54장 4절 내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읽겠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로 생활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 당시의 과부는 여러분 죄송한데 그 당시의 과부는 정말 서러움도 많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홀로 과부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너가 이혼여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너를 지키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이시며 그렇게 되어지면 과거에 있었던 그 시절로 다시금 여러분이 포로 노예 속국의 시절로 가지 않게 하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랩네트들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 랩네트들을 이렇게 지역에서 포로만을 보면 3, 40대 랩네트도 그런 것 같아요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단은 삶이 안 돼도 일단은 메시지는 정확해 문제의 진단도 정확해 적용도 정확해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오리부 중이거든 다 들었다가 이게 뭐 7여정 7이정표 7여정 했다가 이정표 했다가 한 번 열받을 보면 다 잊어버렸거든 권사님들은 근데 랩네트들은 정확하거든 그래도 틀린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확한 언약 속에 성사면의 비밀을 누리고 사회에 올인하게 되어지면 장마트를 넓히는 스타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장단결장 한 명 그리고 다락방 하나 그리고 237 어떤 사람 그렇더라고 자기 지역에 성교지 한 나라 정해서 가기 어느 지역에는 남자들 지역장을 다 세웠어요 그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이사회 54장에 나오는 다시는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다시는 수치당하지 않도록 다시는 내 남편이 없다고 하지 않게 하도록 버림받은 여인처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괜찮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끝이야 이제 왜냐하면 낭떠리지에서 아이가 아버지를 잡으면 그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낭떠리지에서 힘이 있는 아버지가 아주 외소한 아이를 딱 잡아버리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반복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사미의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뛰어넘는 오력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나는 요즘 이거 확신이 와 여러분 제 얼굴이 그렇게 좀 안 보여요? 조금 달라 보이... 자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만 이사회 54장 구절에 보면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 이렇게 내리니까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을 견고케 털을 견고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골로스 2장 23절 말씀처럼 복음의 터위에 견고케 로마서 16장 25절 17절 말씀처럼 이 복음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사약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복음을 위해서 랩런트들은 준비하시고 청년들은 올인하시고 그리고 장년들은 오늘을 영혼 속에 두시고 절대 지역 속에서 제가 보여준 건 뭐냐면 지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 일어나고 여섯 대교 다 하고 있거든요 간만 놔두면 됩니다 대교권은 간만 놔두면 됩니다 그냥 가만 놔두면 대교권 된다니까요 사역하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메시지 은혜 받으면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교수님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주 말씀 겨자씨 비전 복음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제자 생명의 복음으로 황사시키는 제자 회복과 번성 절대 언약 갈보리산 감난산 마간연약을 붙잡고 사문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와닿으면 그 말씀 가지고 붙잡으면 됩니다 거기서 또 시작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절 속에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완벽한 믿음을 승리하시고 주님 제주도에 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 약의 일부로 복음의 증인으로 설치해 들었고 와 주시옵소서 완벽한 승리 선물 찾으려고 도와주시옵소서 내 장목을 연결하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회복과 풍성의 수급을 주시옵소서 알바리산 감난산 마간연과 성삼이 하나님의 교수에게 들어간 물어보리며 사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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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산들 지은정과 사문동의 지은정의 지은정의 성령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지적하는 승인들을 실천으로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도 항상 주시옵소서 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충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교자씨같이 작은 믿음이 다할지라도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를 번역을 붙잡는다면 그 보금의 생명력이 충만한 제자가 되어져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보금운동의 확산 사문동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회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완전한 축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의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강단 말씀 붙잡고 회복과 번성을 통해서 현장에서 보금의 증인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저다 아멘 한글자막 by